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알쏭달쏭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맹을 택했는데 도처에서 목격담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맹인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좀 헷갈리죠. 지난 12일에는 원희룡 전 장관하고 강남의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고요. 또 두 사람 만남은 시민들이 올린 목격담 현장사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잡령으로 꼽히는 두 사람 만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양재동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읽던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 이거는 교보문고 국내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전날보다 14계단 급등한 6위에 올라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의 기원담이라는 책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 사진을 살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요. 그 운동화가 총선 때 신고 다니던 운동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묘한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복귀를 위해서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전대시기를 놓고 7월 말이냐 8월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당심 100% 룰을 50대 50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어떤 변수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당헌에 대선 경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 사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 열리면 적어도 국민의힘 당대표 뽑히는 분은 내년 9월까지밖에 당대표를 못하는 거잖아요. 1년 남은 건데 이런 문제도 있고 김영준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선 뭐 국민의힘이 딱 한 정당이죠. 어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에 의존해서 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에 있는 거죠. 딱 한 정당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맹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갈 뿐이에요. 칼국수 먹고 싶어서 칼국수 집에 갔고 책 보고 싶어서 장편 소설이니까 사기는 좀 아까우니까 조성원에서 책 보러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한 3km 됩니다. 양재천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집 근처라서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DC인사이든가 어디 뭐 유튜브 하는 곳에서 갤러리에 한동훈 갤러리에 갤러리에 지난 토요일 오후 한 4시 가까이 3시 몇 분에 올렸는데 자기는 오전에 비 안 올 때 갔다가 나올 때 비가 좀 와서 우산 씌워주겠다는 거 만료하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홈쇼핑을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읽는 책, 그다음에 이어폰, 그다음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그 이어폰도 골전도 네, 골전도. 그러니까 신제품은 다 한동훈의 로비를 하면 다 완판될 것 같은 그런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보면 비대위원장께서도 황우려 비대위원장께서도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은 당규 얘기를 하니까 낙선자들이 당은 당규 고려하니까 계산하면 6말 7소인데 7말 8초인데 7말 8초 다 휴가 가는데 누가 전당대회 하나 차라리 8월 달에 하는 아무 재미없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같이 같은 날 하면 오히려 그건 뭐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한 건 한 거네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한동훈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대박이네 생각이 이렇게 갔다고 봐요. 생각에 진화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죽었다케도 한동훈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깡패라고 더블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는 한동훈 여론보다 조금 앞서지만 당심에서 안 되죠. 당에서 누가 뭐 유시민 누가 찍어줍니까? 아직도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유튜브에 대놓고 배신자라고 죽일 놈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뭐 하나 만화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대통령이 2주년 행사에 대통령께서 너무 드라이하게 말씀하셨죠. 몸도 피곤하니까 몸 풀리는 거 봐가면서 하니까 딱 보여주신 거죠. 몸도 풀렸는데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딱 대통령께 드리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유수님 저는 조금 또 이렇게 약간 흥미있게 본 대목이 원희룡 장관이 먼저 전환해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낙선하고 비서실장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동병상린하는가 싶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당권 도전 되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소통을 해본 건 아닌데 그런데 비서실장 얘기가 거의 확정됐다가 이렇게 없던 이로 된 배경에는 뒤늦게 그 외에 비선라인이라는 두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서실장 낙점까지 거의 갔다가 관둔 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고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권 도전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얘기를 해보면서 한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를 조금 시체말로 표현하면 간을 좀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간을. 동병상련은 아니라네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서로 약간 탐색전 비슷한 그런 식사 장소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아까 연컷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알쏭달쏭한 행보에 자맹을 택했다 그러는데 전혀 이거 자맹은 아니고요. 의도된 거고요. 알쏭달쏭도 전혀 아니고. 저는 의도된 바위를 막겠습니다. 의지가 계획이 확고한 그런 행보와 행동인데 아니 책을 왜 그런 데서 읽습니까. 책을 집에서 읽죠.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이 장편소설이라 사기 아깝다. 장편소설이니까 살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그래도 조금 기대를 걸었었는데 어제 비대위원 구성하는 거 보고 이야 이거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다가 역시나 굉장히 황우여 위원장 이름대로 참 우려스러운 그런 비대위원의 구성을 보면서 아 참 그리고 모 인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원 100% 룰은 나중에 전당대회로 뽑힌 지도부가 당원 룰을 바꿀 일이지 비대위에서 바꿀 일은 아니다. 그 말씀도 제가 참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 중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상은 그렇지만 당심의 경우 당원들로부터 지지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유승민 전 대표랑 얘기 나눠본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떻게 결심하든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대표가 안 되더라도 딱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당심에서 어느 정도 지지 민심에서 어느 정도 지지 이걸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결과 보고 나서 국민들 마음속에 그다음에 당원들 마음속에 우리가 민심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지 않았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당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승민 전 대표는 나오셔가지고 성적표를 딱 받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대권 도전이 마지막 남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번에 성적표를 받아 갖고 계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 놓고 엇갈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먼저 총선 패배했으면 철저한 자기 반성이 먼저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연예인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면 제대로 했던가. 관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동훈 님.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님. 동료 시민이 기다립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동훈이 인기 많은 걸 어떡하나. 다른 사람 싫어도 나도 한동훈이랑은 사진 찍고 싶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한동훈이 당대표 나온다면 이 대목.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수수 산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이 뚫고 나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옮겨왔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기력증에 빠진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세게 뭘 해보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출마하는 무슨 이벤트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흥행에는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국회 담벼락의 동료 시민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낸 하은이 그냥 300m 줄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요. 굉장히 쿨인 이벤트잖아요. 그게 또 3년 전, 4년 전 검찰청 앞에서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외부적 지지자 팬클럽 이름으로 하는 이벤트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만에 걷었죠. 국회에서도 걷으라고 해서 걷었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나선 거고요. 정중동이죠. 한마디로.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를 했고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상품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아하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한 거고 그거는 뜻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뭐 좀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나 살아있고 여차하면 나는 전당대회 나갈 거야. 조금만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추대할 수밖에 없을 걸.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고요. 유성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시기에 좀 선택을 꼭 잘 못하시더라고요.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3년 전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데 출마하셔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그걸 안 하시고 놓치니까 대선을 보고서 대선에 밀리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밀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결단할 때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단이 좀 약한 게 약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전당대회에 나와야 본인의 위치, 성적이 매겨지니까 그다음 또 그걸 이어서 행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종체적 뭐랄까 뭔가 악순환 고리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종선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국민의힘 대표의 1순위는 한동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신은규 대표 지금 이제 황의와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을 보면 일단 친윤 중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출마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만약에 한다면 저도 일단 우선 한동훈 위원장 왜 이러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대중과의 밀당 내지는 간보기 정치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한동훈 위원장 쇼호스타 하면 잘할 것 같다. 완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인기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인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4년 전에 인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스타 검사였거든요. 그런데 인기로 정치하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이 세 분이 만들어낸 보수의 정치의 결과가 완전히 지금 낙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기로 정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도서관에 가면 저렇게 사진 찍힐 거를 전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갔죠. 그런데 저는 그게 셀럽들이 참 민폐를 끼치고 다닌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곳은 조용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면 지지자들이 사진 찍자라고도 하고 상당히 소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책보러 온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도서관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굳이 가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참 저는 매우 잘못된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홀로 설 결심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정서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 두 가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잘 산다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혼을 하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할 결심이 되어 있나?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나 비대위가 만들 룰에 의해서 만들 지도부 당원들이 뽑는 그 지도부에 대해서는 저는 홀로 설 결심에 대한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의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정당이 숙권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숙권이 아니라 무권 정당이 될 겁니다. 절대 권력을 낳을 수 없는 정당이 될 건데 그걸 스스로 선택하겠다면 그건 말릴 일은 아닌데요. 저는 나라 전체의 국익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세력이 앞으로 권력을 잡는 것은 나라에 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권 정당이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댓글 이런 게 있습니다. 깐죽거리는 거 보는 거 이제 그만 봅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한동훈 등장까지 시간 벌어주는 비대위, 임무충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